내가 좋아했으면, 내가 사랑했으면 널 보고 싶어서 하나 2천 원, 두 개 3천 원 다 제가 가지는 걸로 그래 왜 안 봐 저희가 가져갈 거예요 희진이, 현진이랑 같이 놀 거예요 아 또 현진이 이것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짠 반갑습니다 해야지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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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그처럼 바라던 좀비는 못 봤지만 예쁜 마을도 보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,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놀러 가요 네 저기 재밌게 놀아줘 맛있게 먹고 가요 안녕 안녕